영월의 화약 유통업체가 화약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해당 업체는 헛소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월경찰서는 지난 8일 영월 북면에 있는 화약 유통업체를 방문해 법정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화약을 허술하게 보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CCTV와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회사 담당자 등을 상대로 관련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영월, 정선, 제천, 단양지역 광산과 공사장에 폭발용 화약을 납품하는 해당 업체는 최근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사실과 다른 낭설이 퍼졌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